It's gonna be alright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레일 승무원은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알차는 구로, 구로 가는 급행열차로 주안, 동암, 부평, 송래, 부천, 역곡에만 정차합니다 부천, 구로 방년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 the train skipped some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thank you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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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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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암, 동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급행 열차로, 다음의 정찰력은 부평역입니다. 동암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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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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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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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쿠로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원, 천안, 신창이나 서울역, 의정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레이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stop은 구로. 구로, the last station. 전안, 신창, or Seoul station, 의정부.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ank you. 이 stop은 구로, the last sta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라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